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문파탈이라고 불리는 걸요 비주얼의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엔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의 러브스토리가 화제였잖아요 2017년 하반기엔 하백과 하백의 신부의 러브스토리가 안방극장을 사로잡지 않을까 제가 감히 예상해봅니다 과연 성희씨의 예상은 접준할까요? 남주혁이 비주얼 폭발 남신으로 변신했습니다 드라마 하백의 신부 2017에서 물의 신이자 신계의 차기 황제 하백으로 분한 남주혁 이 역할에 캐스팅이 됐다고 하니까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가? 약간 네 이랬습니다 도깨비 못지않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안방극장 열심히 저격할 준비 중인데요 방송이 시작되고 재밌는 캐릭터가 나오면 전혀 다른 모습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만의 하백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백 남주혁의 무기는 인간계를 뛰어넘은 신의 비주얼이죠 주변에서 신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시니까 이제 저는 대본 그냥 열심히 읽었고요 그런 게 조금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백의 신부 2017에는 남주혁 외에도 크리스탈, 공명 등 비주얼 신들이 등장하는데요 또 여자신 캐릭터가 한국 드라마에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된다는 생각에 잘 여신처럼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처음에 신이라는 캐릭터를 봤었을 때 좀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예 탈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천국의 신 비렴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었고요 독보적인 신들의 비주얼만큼이나 남주혁 신세경이 보여줄 로맨스에도 안방극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깨비에서 김고은이 도깨비 공유의 운명을 손에 쥔 신부였다면 신세경은 하백 남주혁과 주종관계에 놓인 신부인데요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신을 만나서 펼쳐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 이제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신계와 인간계를 추월해 펼쳐질 이들의 운명적인 로맨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방극장 여심을 저격할 신부 파탈 로맨스 하백의 신부 2017은 7월 3일 첫 방송됩니다